이 송이끼리 앞으로 이 종로의 명소가 되길 바라면서 좀 빠른 노래 한 번 할까요? 자 박수 치면서 자 박수 위에서 아래로 시작 자 빠른 노래 좀 신난 노래로 바꿨습니다 시작 음악 주세요 자 뒤에 성의 심호티고 자 위에서 아래로 자 박수 오 섹시해 아줌마 하려고 아줌마 하려고 애호라며 잡았었는데 고맙었었던 그 사람이 부족했던 당신이지요 아줌마 하려고 아줌마 하려고 자랑이 모든 것을 잊고 싶어요 아줌마 하려고 아줌마 하려고 이곳 네 아니에요 아줌마 하려고 아줌마 하려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